1등이셔, 1등이셔. 김종국 님께서 널 못 찍으셨어. 고생했네. 자, 이광수 씨 3위 자리 안 가실 거예요? 제가 형제 이거 따먹게 데리고 던치러 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광수 씨.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수고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 여기요. 여기요. 뭘 먹으십니까?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어, 너 얼굴이 너무 깨끗해졌어. 야, 다 같이 고생했는데 너 혼자 얼굴이 너무 깨끗해졌잖아. 그러면 안 되지.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어디도 접ür하는 기타 수 mulheres 우선 경계를 모았습니다. 지금도 접득합니다. 여자도 있는데 너무 센 희앤하네. 알 kollla. 저 containers 울с아. 열 꽉. 이거 Ohh. 이거 여자도 있는데 너무 센 Angry coc. 어! 얻혔어. 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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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혀 쳤어. 지호야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우리 더 힘쓰는 거 아닙니까? 저 철평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다고? 어머니 미안해. 더 이상 못 타 지효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타. 그냥 구름이라도 하세요. 야. 정말 존줄하다. 자 마지막 결정전 가겠습니다. 마지막 결정전. 아 여러분들. 이번 마지막 그 꼴찌 결정전이. 꼴찌 결정전이 될지. 어쩌면 3위 결정전이 될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준비. 여러분이 게임으로 게임을 지더라도. 보러스를 받는 선수가 있어요. 얼마나 업종적인 게임을 보이느냐가. 아악. 뭐야. 뭐야. 그렇죠. 예. 안 돼. 안 돼. 형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어. 야 안 돼. 안 돼. 저 차 탈 수가 없어. 저 차. 형 어차피 저 차 탈. 아유 유치한지 형. 아 그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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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트니깐. 그렇지. 넘어트니깐. 아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어떤지 어떤지. 어떤지 몇 번 한타. 어떤지. 뒷 박아게 그렇지. 어떤지. 뒷 박아게 그렇지. 못 잡는다 잡으려다 못 잡니다. 안 걸려다 못 잡니다. 2주 차 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요. 저요. 아우 진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머릿고플이 함께 할 때. 아 그럼. 시간이 제가 또 할애하고 싶네요. 이광훈씨와 송지호씨 자리를 바꾸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맞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광수를 오늘따라 되게 다소곳하다 너 진짜. 광수는 끝까지 보내지 못하는데. 자 빨리 와. 자 빨리 와.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순이랑 상관없이 막내에요 쟤는. 자 한번 해보자 오늘. 아우 정말. 아 나 다음에 목숨 걸고 사면. 야 너 아까는 안 그랬냐? 아 형 나 사면이 들면 뭐예요 형. 야 얘 진짜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분이 너무 싫다. 실치. 형 혹시 이 안에서 1등 나오면 형 우리끼리 뭐 해줘요 형. 네 보여주세요. 오케이. 아 형 형. 야 저 차를 못 쫓아간다 못 쫓아간다. 야 너무 허무하게. 너무 맑으면 안 돼. 야 찌렝이 피다. 와 씨. 야 여기는 차가 아니라 사막이야 사막. 내 입으로 긴팔을 입었어 지금. 왜. 팔 타 팔 뜨거워가지고 그렇지. 아 어떻게든. 어떻게든 저 차 타고 싶었는데. 아 우주카미가 얼음물만 한 잔 달라고 그랬겠어. 응. Sí. 네 감사합니다.